기,장,쌀,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 59세기초, 서미죽방으로도 되어 있구요. 원문, 번영문, 조리법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치리불지, 일전항수, 무력, 불타식, 서미사합, 정도차속, 림수, 아교일량, 자아, 위말, 조화, 공심식지, 이를복후, 효, 번영문, 또다른 방법. 이질이 멈추지 않고 날이 갈수록 누렇게 여유어가고 무력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기장쌀 4호를 깨끗이 잃어 죽을 끓인다. 익을 무렵에 악유 한 양을 구워 가루로 만들어 고루 섞어준다. 공복에 먹는다. 하루 한번 복용하면 효업이 아주 좋다. 조리법 1. 기장쌀 사업을 깨끗이 잃어 죽을 끓인다. 2. 익을 무렵에 악유 한 양을 구워 가루로 만들어 고루 섞어준다. 2. 기장쌀 사업을 깨끗이 잃어 죽을 끓인다.